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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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질때까지 한번만 해보자 우리의 쿨감 5초 아 저번에 이벤트때 했는데 그때 날려먹어가지고 한번만 해볼까요? 아 그냥 밀고가자 딱 터질때까지만 하고 17성 복구만 해놔야겠다 어우 벌써 4억 날라갔네 아 뭔가 너무 안돼 느낌이 야 터질거면 빨리 터져라 돈 아깝다 수리 투 원? 수리 투 원? 수리 투 원? 수리 투 원? 수리 투 원 수리 dias 수리 laten 수리 수리 사票 출리 체스 체스 폭구조 한번만 해볼까? 체스 아 그만하자 안되겠다 안올려졌네 아 이거 트렌드 성형한건데 이게 성형한건데 아 진짜 그만하자 아 저 진짜 그만하자 흠흠 진짜 그만하자 아 그만할건데 왜 진짜 안할라그랬는데 이번에는 흠흠 아 안할라그랬는데 돈 또 날라간다 35 순식간이네 아니 이거 무슨 논 하라고요 뭘 원하는겁니까 아 아 17성 복구좀 제발 흐흐흐흐흐 아 30억 잃었을때 그만했어야된다 아 메이플하면 돈만 쓰는거 같애 역시 돈 안쓰는게임이 갓게임인것이네 아 아 글쎄 삼겹게임아 대 아 17성까지만 복구좀 하자 아 이제 그만해야지 아 50억만 잃었네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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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트 30%씨 아 진짜 력 빼고 30% 다 뛰었어 진짜로 장난아니고 력 빼고 다 넣었어 큐브 값만 해도 벌써 한 한 100에서 150은 쓴 것 같은데 여기다가 아 이제 21% 나오면 그만하세요 안되겠구만 아 힘 27 덱스 27 덱스 27 덱스 30% 진짜 말도 안된데 저저히 걸렸어 아 왜 그만 돌릴라 그랬는데 아 돌리다가 돌렀네 한 세트만 살 한 세트만 살 한 세트만 살 21% 뛰어갔지 아 돌리다가 돌려버렸네 21%만 그냥 쓸건데 21%만 쓴다니깐 아 20% 21% 21% 21% 와우 이거 33% 다 뛰어봤어 럭만 안 나왔다 럭 최대치가 24%였던 것 같은데 돈 다 썼네 거짓 50만원 날려먹은거 아닌가 와 방어력 33% 진짜 개많고 럭만 안 넘어 아니 럭 21 쓸건데 왜 안나오세요 아아 21 나오긴 했네 아씨 아 럭 21 나오긴 했는데 야 이거는 그대로 팔아야되나 이건 뭐 어떡하냐 아 다 30% 33% 이런데 얘만 21% 쓸 순 없잖아 아 되게 애매하게 나왔다 아 ah 아 kelomp 아 아 characters 아 만들어집 ENT 어? 어? 세줄 아닌가 이거? 크릴프로 불교 할 데 없는데? 아 탈베르르라고? 음 나중에 벨트 바꾸던가 해야 되겠다 애매하네 으 아